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도 유가주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입자가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가 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주권 시장의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로 쏠렸습니다. 지금 5,215억 원 1조를 매도를 했는데 그 절반이 삼성전자로 몰려 있다. 이게 뭐 답답한 일이죠. 코덱스 200에 대한 매도도 있지만 NC소프트라든지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한 종목에 보니까 넷마블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네요. 특히 넷마블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팔고 넷마블 사고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자, 기관투자가들. 기관투자가들은 특별한 매매는 없는데 외국인이 파는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1,193억 순매수를 했어요. 매도는 한국전력이 보이는군요. 한전 같은 경우에 육가가 떨어지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진 못했던 것 같고요. 매매로 본다면. 매수는 삼성전자 이외에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은 주로 매매된 것들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O 두 종목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00억, HLBO 22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투자가들도 매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7억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외국인 매매표에서도 보셨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샀네요. 430억, 조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도 380억 순매수했고요. HLB 160억, 삼성바이오로직 150억, 넷마블 120억 자, 5위에 있는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다 바이오스케어 쪽으로 이제 가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넷마블부터 좀 볼까요? 넷마블 이건 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튼 뭐 어쨌든 매수가 좀 몰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입니다. 아, 삼성바이오로직이 120위를 깨고 내려가니까 기술적인 면역이 있었던 것 같군요. 자, 그 다음엔 HLB가 되겠는데요. HLB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나오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산을 뽑아 올리면서 지금 상승장악형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요즘에 뭐 변동성이 컸어요. 컸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선에 대한 지지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기술적인 매매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주권 시장입니다. 유가주권 시장에. 물론 뭐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겠죠.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도만 5천억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제일 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대체로 ETF들이 많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LG화학도 보이고 삼성 SDI도 보입니다. 근데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아무래도 유럽 쪽 유럽 쪽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시면서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전히 시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HLB라든지 메가MD, 마크로젠, YBM넷, 젤트로 헬스케어 이런 그리고 EDGC 여러 종목들. 대체로 바이오헬스케어들이 제일 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안고 있는 당명 과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돌아서느냐 하는 건데 삼성전자를 저렇게 넉넉 팔다 보면 시장이 수급 쪽으로 돌리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뭐 기왕이 또 환율도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는 외환시장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좀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율측진주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